우리가 지금 욕기를 살펴볼 텐데요 지금 2시간 안에 모든 것을 다 봐야 되고 욕기가 굉장히 생각보다 길어요 한 42장, 42장 되는 성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빨리 진행을 해나가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욕이 구약 성경 안에 있잖아요 욕이 구약 성경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을 좀 보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성경하고는 조금 구성과 들어가 있는 내용면이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유대교에서 보는 구약 성경은 율법서라고 해서 다섯 건 창세기, 출애국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다섯 건이 있고 그 다음에 예언서라고 해서 또 예언서는 정기 예언서가 있고 후기 예언서로 있어요 그러니까 정기 예언서는 사사기, 룻기 이런 거 요수와 사사기, 사무엘, 상하 우리 같으면 역사서잖아요 근데 유대교에서는 이걸 예언서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성문서라고 해서 여기는 시편, 욕기, 잠원 이런 것들이 거룩한 문서다 해서 이 성문서 안에 욕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누가 보고 24장에 모세와 예언서들과 시편에 기록된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뭔 얘기냐면 구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뭐예요? 율법서, 다섯 건을 얘기하는 거고 예언서는 이렇게 21건 그리고 시편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성문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성경은요 이 유대교의 그 구약 성경의 그 구조를 따라가지 않고 70인역이라고 하는 그리스어로 쓰여진 그 성경을 구조를 좀 취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구도를 조금 더 세분화를 해요 어떻게 하냐면 오경과 역사서, 아까는 역사서와 예언서가 붙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눕니다 그래서 오경과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혹은 그 안에 지혜서라고도 하고 그리고 예언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권은 지금 성경 탐구 시간이 아니니까 그렇게 시간을 다 쓸 건 없고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구약 성경을 다섯 등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오경과 역사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구원의 능력들, 그리고 그 행위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재밌죠 읽으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내러티브가 들어가 있죠 하나님의 이제 구원하시는 그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서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제 기록했다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 여기 시가서에는, 시가서에는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 시가서에는 이 하나님의 구원 행위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나 그러니까 신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신앙 고백적인 응답을 내는가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렇게 하는 것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거기에 대한 인간의 반응 하나님 백성들의 반응이 이제 나오는데 그 반응이 뭐예요? 우리의 기도, 그리고 우리의 고민, 이제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욕기, 전도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시가서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욕기가 이 시가서 안에 있으니까 시가서를 좀 더 살펴보면요 시가서는 총 다섯 건입니다 시편과 아가서라고 시적으로 이제 시적인 어떤 형식을 취해서 쓰여진 것들을 시편, 아가서 이게 시가서 두 권이 있고요 그리고 지에서, 욕기, 자먼, 전도서가 이 지에서 해당되는데 이 세 권, 그래서 총 다섯 권이 이제 시가서에 들어갑니다 시가서 혹은 지에서 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가서는 뭐 이게 시적으로 쓰여진 거니까 우리나라 성경은 다 이렇게 산문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 원문을 보면 이제 시적인 것과 또 산문적인 것은 이렇게 완전히 구별되어 있죠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성경도 보면 그 번역본들이 그런 어떤 형식을 많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따라서 취해서 번역한 성경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에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지에서는요 형식적으로 보면 좀 세 부분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격언, 그러니까 자먼이 이제 이런 식인데 좋은 얘기들 있죠 우리가 좋은 생각에 나올 듯한 그런 어떤 형식으로 쓰여진 것이 이제 자먼이고 그리고 이제 설교 형식으로 쓰여진 것이 이제 전도서고 그리고 어떤 대화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논쟁으로 이렇게 쓰여진 것이 이제 욕기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지에서의 형식인 거죠 어떤 형식을 취하고 있느냐 그리고 문학적인 어떤 종류에 따라서 처세문학과 성찰문학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처세문학은 뭘까요? 주로 이제 이 대상이 젊은이에요 젊은 사람들에게 이 삶의 기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조금 얘기하면 성공할 수 있느냐를 가르쳐주는 책이 이제 처세문학으로서의 자먼이고요 성찰문학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고통 앞에서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를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욕기와 전도서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먼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보통 자먼 많이 읽히잖아요 근데 이제 욕기와 전도서는 그러나 다 성공하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모든 고난이 다 피해가는 건 아닌데 그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바라보고 해석해내야 되느냐 그걸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성찰문학입니다 그러면 바로 욕기를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욕기의 구조입니다 간사님 소리를 조금만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욕기의 구조입니다 욕기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네 마흔 두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욕기를 들어갈 건데 욕기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난해예요 그러니까 이게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아까 했던 그 얘기인데 또 그것 가지고 또 싸우고 분명히 맞는 얘기 같은데 또 아니라고 그러고 욕은 맞다고 그러고 이러니까 이게 이제 설명이 좀 이렇게 되고 구조가 딱 잡히지 않으면요 이게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은데 40장 내내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우리가 많이 지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욕기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구조를 좀 나눠보면요 총 5개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1장부터 42장까지인데요 먼저 1, 2장에는 욕의 고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 2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천상의 회의 내용이 나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인간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저 하늘나라에서 뭔가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여줘요 그리고 욕의 고난이 어떻게 시작된 고난인지 그 배경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1, 2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3장부터 무려 31장까지 욕과 친구들이 싸웁니다 누가 맞냐 이제 막 논쟁을 하죠 그리고 31장이 끝나면 32장에 이 친구들이 총 3명이 나오는데 그 3명 원래는 4명이 같이 오죠 그런데 성경은 이 3명과 그리고 이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 가장 젊은 이제 친구인데 이 친구를 약간은 이제 구분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도 이 새 친구와 이 엘리후는 약간 구분해서 이렇게 좀 평가를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의 연설을 좀 따로 이제 뺐습니다 그래서 32장부터 37장까지 이제 엘리후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기다리던 하나님의 현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욕과의 문제를 풀어가시죠 그 다음에 결론은 욕이 이제 회복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고 우리나라 성경은 거의 이렇게 그냥 같은 이렇게 형식으로 진행되지만 원래 원문을 보면 1, 2장은 3문으로 이야기체로 되어 있고 그리고 3장에서부터 하나님의 현연 이 부분까지는 운문으로 약간 시적인 노래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제가 욕기를 이제 준비하면서 욕을 읽어보니까 아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는 알겠는데 계속 이렇게 막 정신없게 만드는 게 있잖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하다가 제가 딱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실제로 욕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게 포인트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욕은요 지금 아주 지금 좋은 컨디션에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굉장히 인생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 어려움에 겪고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게 뭐가 일목정연하게 기성정결에 따라서 하겠어요? 그러니까 정신없는 말을 막 해요 제가 신방을 해보면 느낍니다 이렇게 특별히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얘기를 듣는 건 사실은 교육자에게 굉장한 에너지를 많이 요구해요 왜냐하면 분명히 아까 했던 얘기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어 이쯤 되면 끝나야 되는데 근데 이분은 그게 너무 심각해요 그러면 제가 붙잡고 지금 말 좀 똑바로 하시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분의 상황이 좋은 컨디션이 아닌 거예요 욕기를 읽어 나갈 때는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아주 지금 명석하고 지금 아주 기분 좋은 상태에서 성경을 읽어 나갈 때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인생의 가장 고난과 그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뭔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엄청 많아 그 얘기를 막 내뱉고 있는 그 상황을 이해하면서 읽으면요 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충분히 이렇게 정신없이 말할 수 있다 했던 얘기 또 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제가 그걸 딱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해결됐어요 그전에는 답답한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렵나 그래서 무려 30장 가까이를 하는데 이걸 나중에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했으니까 깔끔하게 정리한 것을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논쟁 구조 3장에서 31장이 나오는 게요 총 여러분 3번을 싸웁니다 욕과 세 친구가 이 3라운드를 이제 뛰어요 그래서 순서가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게 1회잖아요 그래서 14장까지 가고 그 다음에 2라운드가 또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 다음에 또 3회전을 또 뛰어요 그래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없습니다 소발은 없는데 소발은 이제 3회전에서 빠져요 그러니까 이걸 딱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엘리바스 아까 나오지 않았냐? 왜 또 나오는 거야? 이게 몇 번 나오는 거야? 느낌은 한 10번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많이 안 나옵니다 딱 3번 나옵니다 소발은 2분밖에 안 나와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 이게 지금 먼저 욕이 아 내가 지금 너무 죽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엘리바스가 이제 설교 비슷한 걸 하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욕이 반응하고 그 다음에 빌닷이 또 막 듣다 보니까 못 참겠다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시 욕이 거기에 대해서 또 반응하고 그리고 소발에 대해서 반응하고 이 지금 대화가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욕기를 그냥 전체 한 덩어리로 그냥 뭔가 친구들과 욕이 정신없이 막 이렇게 막 난타전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그 썰전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보면 이 라운드제가 있어요 그래서 1회전, 2회전, 3회전이 끝나면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시는데 여기서 소발이 이제 없고 빌닷 다음에요 이제 욕이 말하고 나서 갑자기 소발 대신에 욕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혜에 대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28장에 등장하는 이 지혜에 대한 노래는요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일 끈 싸우다가 갑자기 지혜를 찾아요 지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3회전이 끝났잖아요 3회전이 끝나고 보니까 야 이건 우리끼리 싸워가지고는 답 안 나오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친구들하고 논쟁을 해보니까 이 논쟁 가지고는 내가 깨달은 건 참 지혜에 도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욕이 이제 자기가 스스로 뭔가 좀 정의를 내립니다 그게 28장 28절 굉장히 또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하미 지혜요 악을 떠나미 명철이니라 그러면 뭐가 지혜냐 지혜는 하나님을 내가 아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악을 떠나는 것 그게 뭐예요? 거룩하게 사는 것이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사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그 구조를 보시면 그 3회전의 지혜에 대한 노래 다음에 29장 31장의 요베 독백이 나오죠 요베 독백은 뭐냐면 이 지혜에 대한 노래를 한 다음에 자기의 정리예요 어떤 정리냐면 아 결국 보세요 사람들 너희와 얘기해가지고는 답은 안 나오는데 내가 알기로는 지혜는 결국은 하나님 경여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써 내가 악을 떠나는 뭐예요? 내가 이 땅에서 바르게 올바르게 사는 것이 똑똑한 삶 아니냐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하고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지금 이렇게 산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거든요 이렇게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는 온전하고 의인이고 악에서 떠난 자 이건 요베 자기 스스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천상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요베를 자랑하실 때 요베에 대한 평가가 사실 이랬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나는 의인이고 그리고 나는 명철을 따라서 살아간 사람들인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왔냐 이걸 다시 요베 이제 하나님께 대묻는 거예요 이게 요베 독백입니다 처음에 3장에서 31장에서는요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이 답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친구가 한 얘기하면 또 이렇게 대응하고 또 다른 친구가 얘기하면 또 대응합니다 그건 내가 말받아치겠다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요베이 왜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좀 답을 알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은 해보니까 사람 사는 땅에서는 답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 3장에서 1, 2장 끝나고 3장에서 요베이 했던 그 고백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나는 하나님을 경외했어 나는 의롭게 살았어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이거 질문이 친구들 사이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다시 튀어나오는 게 바로 이제 요베 독백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요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욕기를 이제 여러분이 딱 읽을 때 가지실 구조세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막 어떤 친구들이 나오고 이야기가 진행돼도 여러분이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지금 첫 번째 나왔고 엘리바스 첫 번째 나왔고 또 갑자기 엘리바스가 나오면 아 이게 두 번째구나 그리고 세 번째구나 아 그리고 이제 지혜를 얘기하고 요베이 아까 했던 얘기인데 왜 또 하지 아 이 했던 얘기가 왜 나왔는지를 이제 여러분이 이제 딱 전체 줄거리를 딱 잡으시는 거예요 이걸 이제 구조로 딱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요베의 주제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욕기 주제입니다 먼저 1, 2장입니다 욕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먼저 욕을 소개합니다 그죠? 어떻게 소개하죠? 우수 땅에 욕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네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자 욕을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욕은 네 가지입니다 온전, 정직, 경외, 악에서 떠난 제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 얘기는 욕이 스스로 자기에게 내린 평가가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께서 욕을 사탄 앞에서 자랑하실 때도 이 문장을 그대로 쓰십니다 너는 두루 다니면서 이 같은 나의 종을 본 적이 있느냐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라고 평가를 내리세요 그래서 욕이 이제 받은 축복이 있습니다 아들 일곱과 딸 세 명이라는 축복입니다 이건 단지 야, 아들 되게 많이 낳고 딸 세 명도 낳고 아주 하여튼 애가 많았구나 이럴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7과 3은요 완전수를 얘기합니다 들어본 적 있으신 것 같죠? 그래서 7, 3 이런 거는 하나님 숫자예요 하나님 숫자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애가 많았다라는 거 아니라 욕이 받았던 그 축복은요 정말 인간이 그 당시에 생각할 때 야, 하나님께 축복받으면 이렇게 받겠다라고 하는 완전하고 충만한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욕이 가졌던 그 재산을 보면 양이 7천마리 낙타가 3천마리 소가 500마리 그리고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종이 굉장히 많았다 자녀뿐만이 아니라 이 소, 양떼, 가축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이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양 7천마리 그리고 낙타 3천마리 이게 여러분 요즘같이 낙농업이 발달한 이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병나면 약도 금방 줄 수 있고 나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뭔가 안전이 보장된 시대가 아닙니다 이 당시에 7천마리, 3천마리 그래서 다 합치면 뭐 만마리 요즘 뭐 만마리 가지고 뭘 자랑하나 이러시면 안되고요 그 당시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이 7천마리를 지켜낼 수 있다라는 건요 욕이 얼마나 이 단지 양이 7천마리 있었다가 아니라 이걸 지켜내기 위한 이 부대시설과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래서 종이 많았더라라는 것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면 이런 어떤 그 당시에 이런 어떤 부는 사람이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도요 얼마나 우리 부모님들이 아기를 많이 낳았습니까? 거기서 다 살아서 이렇게 우리는 형제가 10명이야 이러기도 하지만 사실 그때 부모님들이 죽을 것 비참한 우리의 현실이긴 했지만 죽을 것 생각해서 많이 놓으셨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7명과 3명 이렇게 자녀가 많았다라는 거 그 당시에 평균 나이가 몇 살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무슨 의료시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라는 거예요 자 완벽하죠? 아주 완벽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사탄이 등장합니다 사탄이 등장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네가 어디 갔다 왔냐 내가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칭찬을 하기 시작하세요 네가 내 종 욕을 보았느냐라고 칭찬하기 시작하십니다 칭찬하니까 사탄이 고발해요 여기서 사탄이 뭐하는 사람인지 사람은 아니죠 뭐하는 존재인지가 나옵니다 사탄은요 참소하는 자다 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에서도요 사탄이 뭐할까요? 사탄은요 지금도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고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랑하실 때도 그러나 하나님 그게 다가 아닙니다 라고 뭔가 고발을 해요 그 고발장을 접수시키죠 그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1장 9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요비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애하리까 이게 사탄이 하나님께 넣어놓은 고발장입니다 굉장히 의미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이 사탄이 우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고발할 때 넣는 고소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자랑하고 칭찬하실 때 사탄이 뭐라고 하나님께 우리를 참수할까요 얘가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겠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겠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까닭없이 여러분 주위에 보셔야 됩니다 사탄이 얘기는 이거죠 믿음 없이 조건 없이 믿는 믿음은 없다 이 얘기를 지금 사탄이 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게 지금 사탄이 믿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사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사탄이 뭐 그런 사람 있지 않을까요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사탄의 믿음이에요 사탄의 불평이 뭐예요 나는 이유 없이 이 얘기를 자기에 계색하면 나는 이유 없이 하나님을 믿는 일은 없어요 이게 사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원래 천사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천사 중에서도 천사장이었고 굉장히 아름다운 천사였다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름다운 위치에 있던 천사가 어쩌다가 갑자기 루시퍼가 되고 사탄이 됐을까 이유 없이 됐겠어요 다 만족스러운데 갑자기 천사장이 나 오늘부터 마귀할래 이러고 내려갔겠어요 뭔가 불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뭔가 못마땅한 게 있지 않았겠어요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천사가 사탄이 되는 데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내가 이해하는 수준에서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이해하는 이 까닭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넘어가면 넘어가면 나는 하나님 믿지 않겠다 이게 사탄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정의대님 어떤 거예요 반드시 이유가 있고 설명이 되어야 믿는 믿음 뭔가 많이 이렇게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보여주면 믿을게 설명해주면 믿을게 우리가 이렇게 전도할 때 우리가 보통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 전할 때 내가 이해되면 내가 다 깨달아지면 내가 다 알아지면 그때 교회 나갈게 믿을게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이게요 여러분 그분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굉장히 세속적인 믿음이고 그 원뿌리는 사실은 사탄이 원래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여기 불신자분은 안 계시죠 요즘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9절이고 10절에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그래서 까닭없이 울타리로 두르심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울타리로 두르심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 이제 한글로 번역이 되면서 여러 가지로 바뀌지만요 이 원문을 보면 이 울타리로 그리고 두른다 라는 개념이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욕기 안에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에게 복을 주고 이게 사실은 다 원문을 보면 내가 너를 둘러진쳤다 둘렀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여기 울타리가 뭡니까 울타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범주라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사단이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 울타리 안에서 이 울타리 안에서만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 울타리 밖에서 뭔가 하셔요 그러면 저 하나님 믿지 않아요 이게 이 욕기 1장 10절에서 사탄이 지금 하고 있는 자기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탄이 믿음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요 이 믿음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세상에 대해서 언제나 자신 만만해요 하 네가 믿음이 있다고 내가 네가 믿고 있는 이 까닭을 제거해 볼까 내가 네가 붙잡고 있는 이 울타리 제거해 볼까 네가 믿음이 있다고 이거 없어지면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 이게 내 믿음이야 그래서 사탄은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요 이 믿음에 아주 자신이 넘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이 성공하고 있습니다 울타리만 없어지면 까닭만 없어지면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다 줄을 떠납니다 자 그래서 이 울타리를 욕기에서는요 삼중의 복으로 이제 표현합니다 이 삼중의 복이 뭐냐면 사탄이 믿으면 나는 이해되는 수준에서 믿겠다라는 거죠 삼중의 복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얘기했던 이 소유물 자녀 그리고 욕 자신입니다 이 삼중의 복이 삼중의 고통으로 갑자기 바뀌죠 울타리를 하나님께서 거두시니까 그렇죠? 그게 보면 여러분 이 소유물과 자녀와 이 욕 자신에게 오는 이 뭡니까 이 종기 욕창은요 이유가 설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유물은요 나의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재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이 갑자기 어느 날 사라져버린 거예요 망연자실해지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 모든 것이 단지 재산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나의 인생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집 여러분이 어떤 부원, 적금 그리고 어떤 위치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뚝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그동안의 모든 그 인생을 다 쏟아 부은 겁니다 그 과거가 그 과거가 지금 갑자기 부정되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자녀 자녀는 뭡니까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미래예요 그렇죠 소망입니다 이 자녀가 죽었다라는 것은 욕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이제 자기 대해서 끝나버리는 거죠 소망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욕 자신에게 오는 그 종기 그죠 욕창은 지금 자기의 현재가 부정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지금 이 삼중적인 복이 삼중의 고통으로 바뀌는 것을 단지 이런 일도 당하고 이런 고난도 당하고 이런 일을 당했다가 아니라 욕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사라져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냥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어떤 상황을 지금 지나가고 있다가 아니라 한 인생에 있어서 과거 현재 미래의 어떤 부분에서 의미가 사라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거두시는 복은요 이 울타리를 두르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울타리를 그러면 없애면 욕이 나를 경애하지 않는다고 안 믿는다고 네 그렇죠 그래서 한꺼번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차츰차츰 없애요 그죠 그래서 먼저는 소유물을 치고 그 다음에는 자녀를 치고 그 다음에 욕을 칩니다 이건 뭐냐면 울타리가 삼중으로 쳐있는 것이 밖에서 점점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이해 되시죠 강도가 점점 세워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맨 바깥에 있던 줄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해버리니까 갑자기 그 울타리가 확 사라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래 해버리니까 두 번째 울타리가 사라지고요 세 번째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요의 현재 온몸에 종기가 납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기로는 일종의 나병에 가까운 피부병이다 라고 봅니다 단지 이렇게 뾰드락지 몇 개가 났는데 그거 없애라고 막 이렇게 긁은 게 아니고요 거의 그 당시에는 이제 나병 수준에 그래서 요업이 그 병에 걸리니까 어떻게 돼요 제 위에 앉아서 제 위에 앉아서 이렇게 기와 조각으로 자기를 긁으면서 이렇게 있죠 여러분 제 위에 앉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마치 이렇게 다 읽으면서 집에 화재가 나가지고 불나가지고 그 제 뜸 위에 앉아서 이렇게 뭔가 거기다가 기와 조각 부서진 것 들고 긁는 것 같은 그런 그림들을 많이 그리세요 아닌가요? 여기 성경에는요 요업의 집이 불탔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집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제 위에 앉았다라는 건 화재가 나서 그 위에 이제 다 없어져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진 데가 아니라 이 제는요 그 당시에 이 뭐라고 해야 걸음을 얘기합니다 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업이 그 제 위에 앉아있는 그 자리는 자기 집이 아니라 성 밖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쓰레기 처리장 같은 거죠 그 당시에 온갖 더러움과 그 오물들 그런 것들을 밖에서 처리하는 그곳에 공동체 안에 성 안에 있지 못하고 성 밖에 쫓겨나서 거기서 지금 똥떠미 위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긁고 있는 비참한 요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기는요 요업의 자신에게 왔던 이 종기는 단지 그냥 아 병에 걸렸네 이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요업계에 보면 이 종기를 뭐라 그러냐면 분명히 종기가 났다 그래요 그리고 이 종기는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덮었다라고 합니다 이 표현을 그대로 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신명기에 이 표현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8장 35절에 보면 요하께서 네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악인에게 임할 심판의 내용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우연히 위생상 이렇게 손 안 씻어가지고 병에 걸린 게 아니고 지금 요업에게 오니 종기는요 지금 누구한테 받은 거라고요? 하나님께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천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니까 욕만 보고서 이 요업의 문제를 해석을 해보면 이건 완벽한 악인의 심판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의도적으로 사람들 눈에 지금 요업의 고난이 악인의 고난이다 이렇게 비춰지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제 가운데 앉았다 똥떠미 위에 앉았다고 제가 설명했죠 그래서 마을 밖에서 공동체에서 소외되어서 그래서 거름 위에 요비라는 성화가 있는데 성경은요 여러분 좋은 게 옛날에 이렇게 이 성경의 내용들을 그림으로 많이 그려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아 이건 어땠을까 궁금해 찾아보시면요 이 관련된 명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 성이 있죠 성 밖에 누가 봐도 거름덩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 위에 앉았다라는 것이 사실은 이 똥떡이 위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 세 명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요비 이제 그 마기드 사탄이 이제 하나님께 이제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제 세 마리잖아요 그래서 삼중의 그 복을 삼중의 고통으로 바꾸는 이제 그 일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을 악마에게 고통받는 요비 이건 굉장히 루벤스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겁니다 여기 이제 아마도 요비의 아내 같아요 근데 가만 보면 요비의 아내의 얼굴이 이 사람과 거의 비슷해요 악마가 셋이 아니라 넷이인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자 요비의 그러면 이 고난을 이제 1, 2장에서 좀 정리를 해보면 그래서 이제 막 여러가지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 요비의 고난의 의미는 우리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요비는 굉장히 큰 상실감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 상실감은 뭐죠? 일단 자녀가 사라진 거예요 다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자녀가 사라짐은 그건 부모에게 미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이건 뭐 이번에 4월달에 있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그분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살아도 산 게 아니실 거예요 이건 그냥 이렇게 돈 좀 잃고 재물 좀 잃고 이게 아닙니다 자녀를 잃었다라는 건요 요비 툴툴 털고 일어나서 아 그래 하나님은 찬양합니다 뭐 이런다고 해서 요비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요비도 사람입니다 요비도 부모예요 제가 볼 때는 요비 겪었을 가장 큰 고난은요 이 자녀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가 부모였다면 이 상실감 그래서 요비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죠 2장 9절에 요비 아내가 요비에게 그의 아내가 그에게 그는 요비죠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제 요비 아내가 이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이 재미있는 건요 표현을 하면서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느냐 이걸 가지고 때려요 여러분 요비 뭐 가지고 칭찬받았어요 온전함을 가지고 칭찬받았거든요 그런데 요비 아내가 보기에는 그것 때문에 지금 고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버리라는 거지 착하게 살고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온전했어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뭘 더 붙잡고 있어요 그냥 그거 왜 붙잡아 버리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래서 아까 루벤스가 요비 아내를 그런 악마의 얼굴로 그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3대 악처를 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처 세 명이 있는데요 소크라테스가 있고요 그리고 요한 웨슬레가 있고 세 번째는 접니다 이러시는 분 안 계시죠 마음은 충분히 공감이 돼요 그러나 그런 얘기에 우리가 성도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요비입니다 그래서 3대 악처는 내용이 뭐냐면 그런 거죠 소크라테스가 왜 다 악처인데 소크라테스 아내의 이름이 크산 크산 뭔데? 어떻게 잘 아세요? 크산티페 크산티페 크산티페라는 이 악처인데 이 여자분인데 이분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일화들이 많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소크라테스가 스승이었잖아요 선생님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자들하고 막 가르치다가 저녁에 밤에 이렇게 제자들을 데리고 집에 왔더니 어 집에 자기 쉬고 있는데 사람 데리고 왔다고 소크라테스 얼굴에다가 물을 끼얹어버리죠 뭐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착한 아내와 살고 있냐 행복한 줄 알아라 악한 아내와 살고 있냐 넌 철학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아주 위대한 철학자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요한 웨슬레 요한 웨슬레가 누굽니까? 하면 감리교를 창시한 이제 목사님이세요 여기 선안복자교회가 이제 감리교잖아요 그 이제 웨슬레가 이제 저 창시자인데 웨슬레의 아내도 굉장히 이제 셌다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웨슬레가 원래 결혼하려고 했던 여자가 있었는데 그분하고 결혼을 못하고 길 가다가 이제 런던 다리를 지나다가 넘어져 다쳤는데 그걸 지나가던 어떤 처녀분이 아니세요 미망인이 아이를 둔 미망인이 그걸 도와줬는데 그게 이제 마음이 혹해가지고 힘들 때 뭐 이렇게 마음을 잘 지키셔야 되는 것 같아요 결혼을 했는데 아 이게 엄청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굉장히 의처증이 이제 의부증이 심해가지고 심해가지고 모든 이제 목사님이니까 또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유명하고 능력 있는 목사님이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따르고 막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편지들을 다 검열을 하고 뭐 하여튼 대단했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요한 웨슬레도 죽을 때 아주 명언을 남깁니다 뭐라고 하냐면 요한 웨슬레가 이제 감리교를 창시할 만큼 굉장히 이제 영국에 이제 영적인 부응을 일으킨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영적인 부응의 모든 성경의 그 원동력을 다 아내에게 돌립니다 내가 무서운 아내와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 더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었다 진짜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감리교는 안 계시죠 그건 뭐 이게 뭐 하는 편만 얘기가 아니라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뭐 그렇게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요배 아내입니다 뭐 요배 아내는 뭐 딱 보니까 이제 악차 같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찾아보면서 오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뭐냐면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뭐 3대 악초 중에 요배 아내도 넣지만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요배 아내를 악초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뉘앙스는 굉장히 악스러운데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걸 우리가 해석하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그래서 헬라우 성경에 보면 그 정경 지금 66권에는 들어와 있지 않지만 그 외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그 외경에 보면 요기 2장 구절이 이렇게 짧지 않고 훨씬 깁니다 훨씬 긴데 그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 쭉 많은 훨씬 많아요 근데 다 자르면 당신에게는 당신을 기억해줄 자식도 하나 없어요 내가 해산의 고통을 겪고 낳은 자식들 내가 온갖 고생 다해가면서 키운 자식들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당신은 매일 걸음떨이 위에 앉아있고 나는 여기저기 정처없이 종살이 하면서 당신과 나의 연명을 해나가고 있어요 뭐라고 말 좀 해보세요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뭐라고 말 좀 해보시고 그냥 죽어버립시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가 그냥 퇴 하고 죽어 그리고 그냥 우리는 욕의 아내가 사라진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유대 미드라시나 이런 기록을 보면 욕의 아내는 끝까지 욕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의 머리털까지 잘라서 팔아서 빵을 사고 이런 헌신적인 아내로 많이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욕하고 죽으라는 것은 왜 온전함을 지키냐 왜 사냐 그냥 다 죽자 다 끝난 거 아니냐 이게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자기 남편을 너무 애처로운 거예요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그 남편을 보면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했던 얘기다 했던 얘기다 그렇게 이제 유대인 성경은 그렇게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욕의 아내를 여러분 미워하지 마세요 3대 악처 중에 두지 마시고 오히려 만약에 욕의 아내가 끝까지 그 욕의 곁에 있었다면 그러면 참 이 병든 남편을 끝까지 보살피고 이렇게 욕했지만 떠나지 않고 이렇게 끝까지 지킨 굉장히 이렇게 헌신적인 그런 아내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꼭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병든지라도 버리지 않기를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들 굉장히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측면에서 욕의 아내에게 비웃음당하는 욕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실질적인 통증이죠 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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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냥 가상의 어떤 아픈 척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렇죠 굉장히 고통스러운 어떤 그 상황을 계속 욕기해서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냥 죽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지도 못하게 하세요 성경에는 약간 욕이 자살을 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어떤 뉘앙스의 표현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는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자살도 안 되게 막는 그 정도로 욕이 괴로워하는 실질적인 고통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암이나 정말 아프신 분들 만나면요 그 고통이 말로 다할 수 없잖아요 정말 아픈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 생활의 종말 그들이 나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서슴치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 도다 아까 그 성 밖에 이제 성 안에서 이렇게 같이 머물면서 이렇게 쟤를 뭡니까 긁고 있는 게 아니라 쫓겨나서 부정한 자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완전히 홀로 떨어져 나가 있는 자 이 욕기의 욕의 고난 1장과 2장에 나타난 이 고난 을 보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갈 것들을 보면요 첫 번째 여러분 복은 하나님께로만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때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다 라고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복은요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붙잡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저렇게 불평하고 힘들고 애써도 애써도 지금 여러분이 어쨌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울타리를 두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를 거두시면요 우리는요 이렇게 못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왜 나를 미워하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세요 라고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 때마다 그때그때 욕에게 하셨던 것처럼 나에게 하셨으면요 우리는 이미 없어요 여러분 이미 예전에 죽어 없어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래도 극률과 은혜의 복을 나에게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욕길장 2장에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복은 하나님만 주신다는 거예요 만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고 하나님 붙잡고 그러나 동시에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욕길 2장에서 묻습니다 너는 왜 하나님을 경애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사탄은요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이 없다 라고 자기 믿음을 보였습니다 이게 사탄의 믿음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둘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그거 치우면 믿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다 이게 사탄의 믿음입니다 그때 성경은 물어요 너는 왜 여기 있느냐 여러분이 대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우리를 신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요 이 신자는 무슨 신자예요? 믿을 신자죠 여러분 신자에게 있어서 믿음이 없어지면요 놈자밖에 안 남아요 놈자자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결국은요 믿음이 전부예요 믿음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이 전부예요 여러분이 성공한다라고 하면요 여러분은 뭘로 성공해야 되냐면 믿음으로 성공하셔야 돼요 신자에게는 믿음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너는 왜 하나님을 경애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믿음을 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믿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될 때가 있고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야 될 때가 있는데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믿을게요 가 아니라 먼저 내가 믿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자입니다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입니다 신자는요 믿음이 믿어지지 않을 때 그렇죠? 믿을 아무 근거가 없을 때 그때 너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을 때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여야 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도와주시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믿음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게 신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나를 고난에 넘기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고난에 넘기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욕을 뭐라고 칭찬하냐면 내 종이라고 부릅니다 내 종 내 종 욕을 네가 보았느냐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저를 보세요 내 종이라는 건요 난 주인이고 얘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 종은요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그 애틋한 모든 마음이 다 들어가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냥 뭐라 그럴까요 주종의 관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하는 종 그게 아니라 그래서 물은 육지로 넘어올 수 없는 것처럼 얘가 어쩔 수 없이 나를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로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받은 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 종 욕이라는 건요 나의 자녀 나의 아들 욕을 보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욕이 겪고 있는 고난은 자녀의 고난이죠 자녀는요 아버지가 없는데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럼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욕의 고난은 결국은 누구의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욕의 승리는 결국 누구의 승리예요 하나님의 승리라는 거예요 이게 욕께 흐르는 중요한 또 하나의 그림입니다 지금 욕은 이 땅에서 의미 없이 뭔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금 욕과 마귀의 싸움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이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자녀인 욕을 붙잡아 가시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욕기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에게 닥친 의미 없는 고난의 이야기가 아니라 조건과 이유 없이도 이유 없이는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 나는 이해되어야 믿을 겁니다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하나님 믿을 겁니다 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이 마귀적인 세상에서 조건과 이유 없이도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한 아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수단 삼지 않고 목적 삼는 종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종은요 주인을 수단 삼지 않아요 내 종이라고 했을 때 이 말은 뭐냐면 욕은 나를 알라딘 램프의 진의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질러서 답 없으면 이거 필요 없네 다른 신 성교해야지 이게 아니라 내 종이라는 것 속에는 얘는 나를 목적 삼는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을 수단 삼아 내 꿈과 비전과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이 세속적인 이 믿음들이 얼마나 우리 안에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고난에 넘기실 때 그게 드러납니다 나는 하나님을 수단 삼았는지 아니면 목적 삼았는지 내가 고난의 자리에 들어갈 때 그때 드러날 거예요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하나님 그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니 하나님을 도대체 난 어떻게 처리할 건가 마귀의 믿음은 왜 믿냐 까닭없이 왜 믿어 나와 나와 그러나 아들은 있는다라는 거예요 종은 그 자리에 있는다라는 거죠 신자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뭘 제일 싫어하는지 여러분 보셔야 돼요 왜 사탄이 한 번으로 만족하지 않고 두 번이나 하나님께 가서 고소장을 넘기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한 번 했으면 됐잖아요 그렇죠 한 번 하고 포기하고 그냥 대단하네요 하면 되는데 포기를 안 해요 마귀가 또 와요 또 와서 에이 그거 결국은 한번 몸을 쳐보세요 그러면 다 드러날 거예요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사탄이 지금 뭘 지금 싫어하시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남자들은 알아요 전쟁할 때 군대에서요 어느 위치와 어떤 시점에서 적의 공격이 굉장히 세지면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여기 뭔가 굉장히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마고지 때 그렇게 많이 죽었잖아요 왜 그 고지를 누가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지금 왜 요비 아니 멀쩡한 아 요비래요 사탄이 멀쩡한 요비를 왜 두 번이나 와서 끈질기게 계속 하나님을 이렇게 충동시켜가지고 이렇게 공격합니까 지금 아주 마귀에게는 속상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꼴보기 싫은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바로 이 하느님과 욕과의 이 부모 자녀 간의 이 친밀한 관계가 제일 싫은 거예요 지금 마귀는요 욕에 지금 뭔가 고난받고 재산 없애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어쩌면 마귀 거잖아요 아직은 그래서 마귀가 이 세상에 어떤 부와 명예를 가지고 세상을 흔들고 있어요 주고 싶은 한 잔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왜 하나님께 허락받아가지고 없앱니까 이걸 지금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그리고 하나님과 욕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사탄이 끊임없이 공략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아단과 하와를 건든 건요 선악가가 아닙니다 선악가가 아니에요 선악가를 가지고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를 끊는 게 목적이에요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마귀는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하고 하나님하고 친한 게 제일 싫어 그래서 어쩌든지 어쩌든지 여러분이 뭘 해도 뭘 해도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든 축복이든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게 하면 그게 축복이고요 고난이든 축복이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럼 그건 저주예요 설령 여러분이 일이 잘 풀리고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고 너무 건강해 너무 일이 잘 돼서 바빠요 바빠서 주일날 예배드릴 시간 높은 정도로 바빠요 저주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계속 안 돼요 안 돼서 죽겠는데 그러나 다락방 빠지진 않아 예배를 빠질 수는 없어 미치겠어 이것도 아주 그냥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반항이 이제 예배 시간 늦게 가는 거 뭐 이런 다락방 순자님이 전화오면 안아요 이러면서 삐친 척 이건 사실은 순자님에게 삐친 게 아니잖아요 이 순자님 뒤에 있는 이 하나님이 미운 거잖아요 못마땅한 거죠 그래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이게 하나님 자녀의 증거예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로 결국은 굴복해서 울면서 가면요 그건 여러분이 축복인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자 도대체 이제 욕기 1, 2장인데 어쩌려고 지금 일어나 42장이라면서 굉장히 지금 답답하실 거예요 지금 마음이 그런데 이제 뒤에 그 새 친구 얘기는 계속 돌아가는 얘기이기 때문에요 정신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정리를 하면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1, 2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많이 다뤘고요 다 들어오셨나요? 그럼 3장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1, 2장에서는 욕이 굉장히 하여튼 이상적인 어떤 신자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욕하고 죽어! 뭐 이랬는데 어찌 당신은 그런 말을 하시오 그러면서 아주 이렇게 진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왕재수 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막 저런 얘기를 어떻게 해 우리는 절대 못할 것 같은 얘기들을 막 합니다 그래서 욕이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런 표현들이 다 있습니다 깔끔하죠 그래서 욕이 1, 2장 하고 마지막 42장이 딱 나오면 그래서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복을 주고 다 이러면 이건 이제 우리랑 상관없는 성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장이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3장을 보면 욕이 우리의 호기심을 막 자극시킵니다 뭐냐면 지금 전혀 다른 이제 욕이 등장하거든요 방금 2장 1절 2장까지만 해도 이 모든 일에 욕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아주 기가 막힌 아니 그냥 세팅이 잘 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욕이 입을 열어 그러니까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또 무슨 또 신앙 고백을 하려고 그랬는데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지금 이 3장은요 욕의 친구들이 이제 왔어요 와서 욕의 친구들하고 이제 대화를 들어가는 3장입니다 그런데 1, 2장하고 3장 사이에는요 시간적인 좀 갭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7일 동안 너무 놀래가지고 아무 말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1, 2장하고 3장 사이에는 1주일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1주일 뒤에 이제 욕이 얘기한 거예요 입을 탁 열었는데 이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갑자기 논쟁자로 바뀌어요 막 이제 그 전에 신앙 좋게 이렇게 했던 사람은 없어졌습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왜 태어나서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나 어찌하여 내가 태해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내가 그때 죽어버렸으면 내가 지금 이 모든 고난과 이걸 안 당할 텐데 결국은 내가 이거 당하려고 지금까지 살았나 왜 엄마는 왜 엄마는 그때 나를 이렇게 제대로 나아지고 그때 그냥 잘못되게 해버리지 그때 또 태어날 때 하나님은 왜 도와주셨나 그런 얘기들을 막 쏟아 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면 이제 죽으려고 해요 그래서 죽기를 이제 강구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막 그런 어떤 뭐랄까요 소원을 얘기합니다 3장 17절에 보면 거기서는 이게 죽고 난 뒤에 이제 저 세상이에요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다 끝난다라는 거죠 죽으면 끝이겠다 아유 이제 이 세상 한마른 이 세상 연명한들 무슨 소용이 있나 그냥 죽자 딱 깔끔하게 끝내고 저기로 가자 굉장히 우리의 심정을 많이 이렇게 뭐랄까요 대변해 주죠 그리고 이 자기의 어떤 생일과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돌아가는 세상도 싫은 거예요 나만 싫은 게 아니라 내가 싫을게 내가 어렵고 힘들고 보니까 이 세상도 다 싫어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3장 4절에 그날이 캄캄할 캄캄할 했더라면 캄캄할 했더라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캄캄할 했더라면 이 원어를 보면요 어둠이 있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헬라 원문에 보면 어둠이 있으라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비슷한 문장이 있죠 뭐예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실 때 빛이 있으라 그거를 지금 요번요 딱 그거 반대해가지고 어둠이 있으라 왜 빛이 있어 뭐 뭐 좋은 거 보겠다고 이래 그냥 다 망해버려 그냥 다 그냥 망쳐져버려 하나님이 그 어둠과 혼돈 가운데 빛이 있으라 그리고 말씀하시니까 세상이 안들어졌는데 그거 싫은 거예요 이차피 이런 고통의 세상 혹시 프린트물 필요하신 분 손만 드십시오 그러면 우리 전우사님이 오늘 이런 역할을 하려고 오신 게 아닌데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뭐 해야겠죠 아 그래서 이 빛에 대한 부정이잖아요 어둠이 있으란 말은 이 빛에 대한 부정이거든요 이 빛은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대한 불만입니다 그리고 그 날은 뭐예요 자기가 태어난 날이잖아요 여기 이 날도요 창세기 일장에 첫째 날에 뭐 둘째 날에 뭐 셋째 날에 뭐 할 때 그 날을 상기시켜요 뭐냐면 내가 태어난 날이 하나님께서 자 요비 있으라 그래서 태어난 거잖아요 그날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지금 이 모든 세상 뒤에 하나님 당신 있지 다 이렇게 해놓고 지금 당신이 다 뒤에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 은근한 원망 그러니까 요비 보면요 대놓고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아요 대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그러진 않는데 은근히 뒤에 하나님 있죠 다 이게 하나님이 하는 거잖아요 꼭 우리 같지 않아요 대놓고 교회를 안 나오지는 못해요 무서워가지고 근데 못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괜히 교구 목사만 불러가지고 막 괴롭히잖아요 왜 이렇게 하시냐고 하나님이 딱 딱 그거예요 지금 신방 왔는데 내가 왜 왜 내가 왜 이런 일 당해야 되냐고 그게 막 목사님이 얘기해줘요 왜냐하면 요비 친구들이 나중에 보면 해주는 얘기가 다 맞는 얘기예요 사실은 요비 친구들 얘기가 틀린 얘기는 없어요 다 맞는 얘기인데 그게 고까운 거예요 누가 몰라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왜 내가 이런 일 당해야 되냐고 이게 다 뒤에 하나님이 있는 거지 하나님이 이거 다 하시는 거잖아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런 표현도 합니다 이사장에 하나님께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둘러싸여 둘러싸인다라는 게 생각나는 게 있죠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울타리로 둘러싸여 그죠? 그런데 그때는 좋았어요 왜? 내가 원하는 거 주는 하나님이니까 나를 둘러싸면 너무 좋아 나는 안전해요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막 이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둘러싸는 게 싫어 이게 좋은 게 아니고 철조만 같아요 오히려 막 괴로운 거죠 이제 하나님도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도 못마땅하고 그리고 이거 그 뒤에 있는 최고 대빵인 하나님도 표현은 이렇게 하지만 불만인 거예요 불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기독교와 타 종교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타 종교에서의 신은요 내가 원하는 것만 주는 신이어야 돼요 그죠?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주는 신을 섬길 필요가 있어요? 왜 섬겨요? 부적이나 뭐 이렇게 철학관이나 이렇게 무당집 가가지고 부적 받고 이렇게 기도 왜 받아요? 내가 원하는 거 그런데 그 신이 나한테 막 들어와서 간섭하고 내 인생에 관여하고 이래라 저래라 도나가서는 내가 원치 않는 것까지 내가 원치 않는 삶의 모습까지도 허락해줘 그런 신은 왜 섬겨요? 그런 신은 섬길 필요가 없어 이게 타 종교예요 이게 세상 종교고 이게 마귀 종교예요 결국은 까닭없이 누가 하나님 믿겠냐 이게 세상 종교예요 믿을만 해야 믿지 그런데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좋은 이유는 내가 원하는 걸 다 채워주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절대자로 계신다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기독교라는 겁니다 지금 욕이 어떤 부분에서 흔들리고 있냐면 이 하나님 중심의 절대자 신앙에서 자기 중심의 신앙으로 옮겨져 오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좋을 때는 다 좋아요 그런데 내가 힘들면 이 세상은 아무 의미 없어요 다 무의미예요 내가 힘든데 내가 힘든데 이 세상에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방식대로 돌아간다 하나님이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 교회 그런 거 그 딴 거 필요 없어요 다 나 중심이어야 돼요 세상은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돼요 이게 지금 욕이 흔들리고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 3장에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요 3장 26절에 보면 욕이 자기의 상태를 정확하게 표현해요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이게 지금 욕의 상태잖아요 죽음을 갈망할 만큼 고통스러운 현실 이게 하나님의 울타리가 벗겨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 밖에 있는 인생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밖에 있는 인생은 다만 불안만이 있어요 세상에 뭘 가져도 세상에 뭘 소유해도 여러분 그 마음에 그 깊숙한 곳에는요 다만 불안만이 있어요 잘 돼도 불안해요 안 되면 더 불안해요 그냥 불안해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래서 내가 기독교인이고 내가 신앙인이고 내가 큐티를 1년 2년 해도요 나에게 이런 흔들리는 믿음이 올 때가 있어요 욕기 3장은 우리에게 지금 그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욕기 3장 욕의 독백을 보면서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냐면 신앙생활은 천사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는 거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천사는 이런 말 안 하겠죠 천사는 2장 10절에서 욕이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흠? 이래가지고 끝까지 흠? 이러고 끝까지 버틸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에이씨 죽겠는 거죠 막 입술로 범죄 앞에는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3장 오면 입술로 범죄하고 창조세계를 모독하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은근히 까고 이런 일을 마치 다른 사람 같아요 이건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 같아도 이 두 얼굴의 사나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삶 가운데서 이런 것이 나올 때 이런 독백이 나올 때 그게 내 안에서 튀어나올 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나의 위선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신앙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통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행복하고 좋았을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도 좋고 예배도 은혜롭고 다 감미로웠을 거예요 이렇게 살면 그냥 그냥 천국이 따로 없다 그러나 욕기 1, 2장이 오면 여러분 입술에서 욕기 3장의 내용이 나오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합니다 놀라지 마세요 우리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이걸 지나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런 우리의 당혹스러움을 허락해 줍니다 이 3장에서 우리가 느끼는 당혹스러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욕이 나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게 당혹스러워요 욕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나가 아니라 너무 나랑 비슷하다 이게 우리의 당혹감이에요 그런데 더 당혹스러운 건 뭐냐면 이게 성경에 들어가 있다는 게 당혹스러워요 이런 거 싹 잘라버리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내용을 성경에 담으면 나중에 이런 거 읽는 사람들이 얼마나 따라하겠어 하고 싹 없애버리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올려라 그대로 편집자가 다 제하지 않고 그대로 올려요 정답은 알지만 막상 살아내기는 너무 힘들어하는 진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이 욕의 탄식과 분노의 언어는 불신앙의 언어가 아니라 정직한 하나님 앞에서의 이 신자의 싸움을 해나가는 이 한 연약한 인간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연약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약해요? 왜 나는 이렇게 항상 약해서 이렇게 쓰러지죠? 여러분 약하고 쓰러져야 하나님만 바라봐요 마귀가 왜 마귀가 됐을까요? 무서운 게 없으니까 마귀 되는 거예요 마귀는 약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밑에 왜 들어가요? 내가 제일 센데 내가 제일 세니까 내가 마귀하고 싶은 거예요 그 천사장이 왜 그 루시프라는 그 사탄의 머리로 떨어졌습니까? 무서운 게 없으니까 저는요 유달리 강한 사람이 무서워요 자신만만하고 아유 뭐 그래서 다른 사람이 좀 이렇게 실패하고 그러면 막 정죄하고 아 뭐 신앙생활을 그따위로 해? 나는 그런 일 없어 이 사람은요 굉장히 신앙으로 포장된 것 같지만 사실은요 자기의 능력을 믿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약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약하지 않았다면 여기 와있을 사람이 누가 계세요? 이 더운 여름에 집에서 수박 먹으면서 지금 뭐 할 시간입니까? 하여튼 그거 보면서 계셔야지 아니 왜 여기 아 욕기를 어떻게 읽어야 되지? 그냥 뭐 한글인데 읽으면 되죠 뭐 어떻게 읽어요? 왜 와요? 약하니 꼬시는 거예요 약하니까 약하니 꼬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여러분 아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맨날 약하고 어렵죠? 그게 여러분이고 그게 우리예요 그러나 이게 점점점점 좋아질 거예요 좋아질 건데 이건 어느 날 한순간 한 번으로 좋아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욕기가 몇 장이라고요? 42장인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2장까지 하면 딱 좋겠어 그리고 42장이 오면 좋겠는데 가운데 40장이 왜 들어가요? 이 싸움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성화의 과정은요 고통과 번뇌가 없는 천국의 노래들로 여러분이 저 예수님 믿어요 예수로 나의 구주상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그러면 막 하늘에서 빵빠래가 울리고 막 축포가 터지면서 여러분은 막 이 땅을 구름 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걷는 게 아니라 눈 떠보니까 여전히 현실이에요 그 죽일 그 남편이고요 그 말 안 듣는 그 아들이고요 여전히 힘든 내 사업의 문제예요 그러나 이 과정이 점점점점 좋아지는데 문제는 이걸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면 이렇게 안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면 한 3장에 딱 나타나세요 뭘 42장에 나타나세요 3장에 나타나가지고 야잇 말하면서 다 정리하고 욕 축복하고 끝내든지 아니면 3장에서 욕이 좀 불평할 때쯤 나타나가지고 더 이상 못 들어주겠다 내가 너의 그 꼬라지를 견디낼 수가 없어 그러면서 이렇게 막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뭐 하세요? 끝까지 40장을 참아내세요 욕이 좋은 얘기 했습니까?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지 부르륵 부르륵 이럴 막 갈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다 받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2장 이후로 나오지도 않아요 그렇죠? 마귀는요 사탄은요 2장까지만 등장해요 마귀는 3장부터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면 뭐예요? 3장부터는 하나님과 욕의 씨름인 거예요 마귀하고 욕의 씨름이 아니에요 어쩌면 나를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내 인생에 한 4장쯤 나타나시면 좋겠는데 10장대도 안 나타나 20장대도 안 나타나 왜 그럽니까? 하나님은 나를 인격적으로 항복 받아내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아니 나타나가지고 그냥 한 번 딱 때려버리면 누가 되돌겠어요 아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뭐 그렇게 빌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다 받아내시고 끝까지 대화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끝내 인격적인 항복을 받아내는 작업이에요 여러분 욕기를 이제 한 2장까지는 굉장히 재밌거든요 3장도 제가 설명해드렸으니까 좀 재밌을 거예요 이제 3, 4장 넘어가면요 지루해요 막 그런데 그 속에서 이 욕의 새 친구와 이 욕과의 이 싸움을 보시는 게 아니고요 이 모든 대화를 참아내고 있는 그러나 욕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내가 42장까지 가서 너를 성공시킬 거야 왜 너는 내 아들이니까 너는 내 종이니까 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그러지 않고 끝까지 대화하는 거예요 부글부글 끓지만 때리지 않고 있잖아 아픈 말 좀 들어봐 이러면서 가고자 하는 그 아비의 마음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장장 40장에 걸친 그 하나님의 그 인내 사탄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제 사탄은 끝났어요 사탄과의 그 전쟁 그 재화의 전쟁은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요 내가 이 신앙의 고백의 이 무게를 견뎌내는 삶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SBS에서 그 끝난 그 드라마 있잖아요 상속자들 상속자들 보면 그 부재가 있죠 왕관을 쓰려고 하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우리 집사람이 열심히 보더라고요 왕관을 쓰려고 해요 그런데 왕관만 쓰고 히히 낙낙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돼요 내가 그 무게를 견뎌내는 이제 이 과정이 들어가는데 그게 어느 날 한순간 한 번 고백했다고 한 번에 뚝 대는 게 아니라 40장이나 걸린다 40장 이 싸움입니다 이 싸움 이 큰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뭘 40장이나 하세요 그냥 한 5장쯤 나타나시지 이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서 나오겠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를 그렇게 키우지 않으세요 아무리 울고 울고 해도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그렇게 키우지 않아요 제가 우리 집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삼촌은 그렇게 키워요 삼촌은 오면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요 왜 삼촌은 인기관리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빠는요 인기가 없어요 아빠는요 애들이 하단한 행동을 안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매도 들어요 오늘도 나오기 전에 한바탕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기분이 안 좋아요 사실은 지금 그리고 매를 들고 손바닥 때리고 이 찹찹한 기분으로 지금 나와왔는데 우리 집에 삼촌이 올 때랑 제가 집에 퇴근하고 갈 때랑 분위기가 달라요 삼촌은요 다 해줘요 삼촌은 선물도 해주고 다 해주지만 아빠는 다 안 해줘요 앉아 숙제해 책 읽어 안 돼 그거 못 봐 그러면 울고불고 하죠 삼촌은 다 해줬는데 왜 아빠는 안 해줘 난 삼촌이 아니야 소용없어요 왜 나는 얘를 아들로 키우기로 원하는 거지 옆집 옆집애로 키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아들로 키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들에게 소원한 것은 울고불고해도 저는 키워나갈 건데 그걸 인격적으로 키워할 거라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처럼 하지 않고 학교 선생님은 시키고 못해 그러면 넌 아웃 넌 잘해 그러면 너는 성공 너는 패스 너는 페일 점수 잘 받으면 너는 그래 너는 이번에 점수 떨어졌어 그러면 너는 대학 못 가는 거지 이게 학교가 학원이에요 그러나 부모는 아무리 밖에서 아웃 페일 그래도 부모는 아니야 할 수 있어 끝까지 가자 끝까지 가자 그게 40장이라는 겁니다 그게 40장이라는 거예요 이 큰 자리로 지금 부르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베 친구들의 고난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4장에서 37장까지 3라운드에 걸쳐서 계속 돌아가면서 이제 공방을 이제 하죠 참 답답해요 제가 얘기했지만 읽다보면 다 옳은 얘기 같아요 다 옳은 얘기를 반복하는데 또 요베 또 아니라고 빡빡 우기네 막 빡빡 우기는데 마지막 가수는 또 하나님께서 또 요베 맞대요 그럼 요베 맞으면 40장 동안 그 요베 친구들 얘기는 또 하나님은 또 왜 또 허락하셨대 하여튼 이게 뭐가 맞는지 안 맞는지 나중에는 요베 죄인 같고 친구들은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요베 친구들이 틀렸고 요베 맞다고 그러고 막 이게 막 복잡하게 읊혀요 이 내용을 딱 깔끔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딱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자 먼저 새 친구입니다 엘리바스 빌다 소발의 새 친구인데 이 친구들이 요베에게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인과응보예요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너는 그 원인에 따라서 이 결과를 당하는 거 아니겠냐 그러면 요베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은 뭐가 원인일까요 죄가 원인일 거다 라는 거죠 죄 친구들의 얘기는 이거예요 계속하지만 그래서 봅시다 사장님 보면 엘리바스가 나오죠 엘리바스의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엘리바스의 생각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게 이 부절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죄가 있으니까 망했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정직한 자가 왜 끊어져 왜 망해 내가 복근데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하니 인과응보예요 네가 뭘 했겠지 잘 생각해 봐봐 분명히 지은 죄가 있을 거야 그 다음에 그 다음 빌다 또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문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네 자녀들이 죽게 죄를 지었으므로 죽게 해서 그대를 그 죄에 내버려 두셨나니 네 자녀가 왜 죽었겠어 네가 아무리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해도 아마 모르는 데서 죄 지었을 거야 결국 인과응보죠 그 다음에 소발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죄 지었으면 빨리 청산하라는 거예요 불의가 네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해라 왜 네가 지금 이 불의가 네 장막에 있으니까 이런 일 당했잖아 그리하면 네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굽게 서서 두려움 없으리니 얘기도 같은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다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이런 일을 당했겠지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죄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계속 그 얘기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강구하면 그럼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얘기가 나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건 이제 여러분이 이 말씀이 이렇게 계엄예배할 때 붙잡을 얘기가 아니라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다 아시잖아요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자 죄 없이 망한 자가 없다 친구들의 얘기는 그거예요 그래서 이 3라운드 내용을 차차 읽어보면요 결국은 계속 같은 얘기예요 죄 지었어 근데 욕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거든 난 아닌 것 같아 내가 그럴 리가 없어 그런데 욕의 친구들은 왜 그럴 리가 없어 이 답답아 정말 속 터지는 얘기한다 네가 부지불식간에 지었든지 아니면 모르고 지었든지 하여튼 있겠지 그러니까 욕은 또 미치는 거예요 왜? 네가 나를 어떻게 안다고 가슴을 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지혜를 왜 얘기해요 너네라고 말 못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이 인간들이 아주 그냥 이 인과응보 하나 가지고 다 해석을 해버리려고 하니까 야 세상에 모든 일에 이것 가운데 이것 가지고 다 해석이 되냐? 이것까지 해석이 안 된다 그러면 어디에 해석이 있냐? 하나님께 해석이 있겠지 그래서 이제 욕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나타나 보세요 그래서 욕이 막 하나님을 부득부득 이를 가면서 찾죠 나타나면 내가 반드시 물어보고 말리라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막 부득부득 가라요 자 이게 새 친구들이 이해한 고난이면 아까 그 엘리우라고 있었죠 그 제일 어린 친구가 듣다 보니까 이제 욕과 새 친구의 얘기가 계속 같은 얘기 반복이고 뭐 한쪽은 너 죄 지었어 한쪽은 나 죄 안 지었어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엘리우가 듣다 듣다가 내가 한 소리 할 테니까 좀 들어보세요 하고 일어나요 자 엘리우가 이해했던 고난은 뭐냐면 교육적인 고난이에요 물론 죄를 지어서 그 죄의 결과로 이렇게 뭔가 벌이 오기도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뭔가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당신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요 이게 이제 엘리우가 말하는 고난이 그래서 왜 고난을 당했는가 했을 때 앞의 친구들은 고난의 원인 왜 이 고난이 되었느냐 따졌다면 엘리우는 고난의 목적 고난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나 그 목적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36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고난에서 구원하시며 학대 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신하니 이렇게 엘리우가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받는 고통은 하나님이 사람을 가르치시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고통이 하나님이 사람을 가르치는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귀를 열어서 경고를 듣게 하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인과응보가 아니면 그러면 이 고난을 통해서 뭔가 깨닫게 하려고 주시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37장까지의 계속적인 공방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첫 번째 우리 안에 있는 이 편협한 고난의 이해입니다 요베 친구들은 고난의 원인이 항상 죄에 대한 응징 이걸로 다 해석을 했어요 굉장히 일반적이고 편협한 견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외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고난을 쓸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을 요베 친구들은 사실은 제한시켜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그 광범위함 인간의 감이 다 이렇게 헤아릴 수 없는 그 부분들을 그냥 이 한 카테고리로 다 묶어버린 거죠 만약에 이 카테고리로 묶이면 그러면 예수님은 왜 고난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죄 지어서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테고리로 모든 것을 해석해 버리면 예수님도 인과응보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도덕질소와 이 인과 유래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사건과 고난을 다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목사도 교구 목사도 그리고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목상해도 그 당시로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부분이 있겠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전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명하니까 시작 우리와 우리 자순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십니다 자 감추어진 일 내가 못 보는 것 내가 못 보는 것은 누구 소관이에요? 하나님 소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뭘로 살아요? 우리는 나타난 것을 보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 쪽에 있고 우리는 이 땅에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예요 그래서 그러면 아 그러면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해석하고 살아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 가면 어떻게 말해요?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뭘로 행해요?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믿음이 나와요 Not by sight By faith 페이스 페이스로 믿음으로 살아요 Not by sight 눈에 우리가 분명히 나타난 일 보이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지만 이걸 가지고 모든 것을 해석하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알기에는 이 감추어진 것들이 내가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왜? 이거는 우리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모든 것을 요베 친구들이 해야된 죄가 뭐예요? 요베 친구들이 왜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너 잘못했다 요베 기도를 해줘야지 네가 정리될 거야 그 얘기를 왜 들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다 재단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을 거야 끝! 그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고 두 번째 이 원리를 가지고 억지 적용을 하려니까 사람이 죽어 나가는 거죠 이것 가지고 아니라고 하는데도 계속 아니 맞을 거야 하고 억지로 옷을 입히려고 하니까 말은 맞죠 제가 얘기하잖아요 요베 친구들이 한 얘기가 틀린 얘기가 없다니까요 그러나 요베기는 지금 안 맞는 옷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베는 지금 그 옷을 입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공감이 사라진 정답의 한계라는 거예요 정답입니다 정답이에요 그러나 정답으로 사람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 운동을 중세시대에 십자가 전쟁을 괜히 했겠어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자 그래도 보니까 저기 이슬람들이 저 이방인들이 끝까지 회개 안 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사람 죽였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사람 죽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 나온다고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들을 못 산다고 해서 우리가 억지로 이 사람에게 옷을 입히려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공감의 사라진 정답의 한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위빙염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어떤 새로 만들어진 염증의 이름이 아니고요 위빙염은 위로를 빙자한 염장질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최경락 목사님이라고 하신 분이 설교 중에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이 위빙염 위로한다고 와서 위로한답시고 이 염장질하는 거 있죠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하나도 위로가 안 될 때 아 내가 지금 위빙염에 걸렸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에 우리가 월드급 할 때요 축구 경기 막 이렇게 참 실망스럽게 했잖아요 그래서 막 그 아나운서들이 막 중계하면서 아 막아야죠 막아야죠 저러면 안 되죠 막 이러고 골 넣을 때 못 넣으면 아 그걸 왜 못 넣었을까 누가 몰라요? 그 선수들이 와가지고 아 그걸 막아야죠 막아야죠 그러면 선수들이 누구 안 맞고 싶나? 몸이 안 따라주는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축구 선수들은 너무 미워하고 막 입국했을 때 막 뭐 던지고 뭐 그랬잖아요 저는 다 이 위빙염이라는 거예요 이 공감이 사라진 거예요 누구는 잘 안 하고 싶었어요? 거기 뭐 찔려고 나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뭐 아나운서가 해설하는 대로만 됐으면 우리도 4강 갔겠죠 여러분 뭐 이거는 이미 공공연한 비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4강은 한 번대로 충분하지 않나요? 여러분 인생에 상황이 또 올 것 같아요? 안 와요 그러니까 너무 매번 월드컵마다 막 열정 불태우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다 알죠? 그러나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 못 받아들이는 거죠 알아요 알아요 그러나 안 될 때는 안 될 때는 뭐 해야 돼요? 기다리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요비 친구들이 와서 처음에 7일을 기다리잖아요 좋았어요 그런데 그 3장에서 요비 이제 탁 얘기하니까 그걸 못 받아들이겠는 거죠 얘가 왜 이렇게 불신앙적인 얘기를 하나 분당 우리 귀에 성도름이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막 참다 참다 이제 그 요비 친구들이 막 얘기한 거잖아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 귀에라는 이 부분이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냥 만들어낸 캐치프레이즈가 아닙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분당 우리 귀에는 로마서 12장에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해요 함께 울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우는 자들과 함께 웃어라 이게 사실은 우리가 어쩌면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우리 다 알아요 저도 한때는요 다 알려고 했어요 그래서 야 교구 목사가 뭔가 정답을 딱 던져주고 뒤돌았을 때 그 뒷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래가지고 막 명쾌하고 날카로운 어떤 이렇게 성도님 그 기회는 하나님이 이럴 듯이 숨어 있습니다 이러면 역시 영적인 건의가 있으신 분은 달라 이래야 되는데 그러고 오면 막 피를 철철 흘리는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몇 분 계세요? 저한테 이렇게 칼 맞아가지고 제가 공개적으로 사과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어요 목사만 그래요? 우리 안에 그런 거 있잖아요 답답하죠 답답하죠 근데 욕이 이 정신 없는 얘기를 할 때는요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은 정상적이지 않는데 내가 정상적으로 가서 어떻게 그게 대화가 되겠어요 욕기를 읽어보면요 정신이 없어요 말이 욕이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얘는 또 왜 이러나? 근데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공감이 사라진 이 정답의 한계를 욕의 친구들과의 이 대화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는 겁니다 자 이러고 있을 때 그래서 지혜를 찾고 그 다음에 야 너네하고 대화 안 해 답 안 나와 나는 당대의 의인인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하나 다시 이제 3장의 내용을 막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 이 폭풍우는요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언제나 폭풍 천둥 번개 우레 그게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항상 등장하는 거예요 자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38장 1절 그때의 뭐예요? 한참 이렇게 싸우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세계에 대해서 어둠이 있으라 무슨 빛은 빛이야 어둠이 있으라 그때의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요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요베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뭘 말씀하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자 이제부터 내가 내게 물을 테니까 너는 대답해 자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냐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어? 너 뭐 했니? 너는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깨달아 알 수가 없죠 그때 있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요버를 위로하면서 그래 네가 얼마나 힘들었니 애썼다 이제 다시 이제 회복하자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빵 나타난 다음에 자 내가 물을 테니까 대답해 근데 묻는 내용이 하나도 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때는 뭐 했니? 대답해봐 이건 뭐 했어? 전혀 갑자기 우리가 어떤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논리의 대화를 하지 않으시고 전혀 요베 수준에서는 알 수 없는 그러나 엄청난 어떤 장엄한 얘기들을 막 던지시니까 요베이 하나님 나타나면 내가 따질 거야 이 고난이 왜 왔는지 내가 이걸 왜 당해야 되는지 막 이러고 있는데 너 창조 때 뭐 했니? 뭐 이러니까 이게 아닌데 내가 그렸던 그림은 이게 아니잖아요 답답한 거죠 이게 뭔 얘기냐면 하나님의 활동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걸 감히 사람이 다 알 수 있겠느냐 대답하라 그런데 대답 못하잖아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알고 있는 답이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전지와 인간의 무지죠 하나님의 전지와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하나님과 인간의 무지를 계속 대조시키는 거예요 넌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다 안다 너는 몰라 난 다 알아 다시 말하면 역사의 중심은 너가 아니라 나다라는 거예요 나다 하나님 중심이에요 창조자 중심이에요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사람도 안 살아요 사람도 안 살아요 그런데 거기는 비가 왜 오냐 이 말은 뭐예요? 세상이 네 중심으로 돌아가니? 세상의 중심이 너야? 인간이 인간이 전부야?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중심이다 너는 네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다 그냥 판단하지만 나는 지금 너가 아니라 온 우주를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온 우주를 관리하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내 입장에서 네가 이걸 이해할 수 있냐? 아까 요번 어떻게 했어요? 내가 고통스러우면 세상은 다 무가치하다예요 내가 죽겠는데 뭐가 소용이 있어? 내가 죽겠는데 내가 고통스러우면 세상은 살 가치 없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 다 의미 없어 라고 했던 그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거예요 왜? 왜 네가 고통스럽다고 세상이 무가치하냐? 사람이 없는 땅에 내가 왜 비를 내리냐? 나는 이 모든 것을 이 지구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우주를 관리하고 해나가는 하나님이고 네가 이 모든 이치를 알 수 있어?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요비 첫 번째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해요? 40장에 요비 요호와께 대답하이르데 읽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나는 비쳐 나오니 무엇이라 죽게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요 내가 한 번 말하였은 적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거 나올 수밖에 없겠죠 나타나기만 해봐 내가 막 따질 거야 그랬는데 손으로 입을 가리고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이건요 지금 하나님과 대화에서 지금 설득당해가지고 아우 죄송해요 이게 아니에요 압도당해서 말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하고 지금 뭔가 이렇게 우리 한번 얘기 좀 해봅시다 왜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하려고 했는데 딱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급이 다른 거야 이게 뭐 대화할 급이 돼야죠 너무 크신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이게 설득당해가지고 아아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시니까 아 맞다 맞다 내가 이게 아니고 그냥 푹 까진 거예요 그냥 완전히 압도당해서 입 딱 가리고 마음을 못해요 근데 이러니까 이러니까 강력한 힘 앞에서 침묵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한번 더 때리십니다 뭘 때리냐면 갑자기 베헤묵과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우리가 정체를 알 수 없는 괴물 두 마리를 얘기합니다 베헤묵과 리워야단이 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이게 뭐 어떤 사람은 하마다 뭐 악어다 그러니까 베헤묵은 육지괴물이고 리워야단은 이제 바다괴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게 그 당시 공룡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헤묵과 리워야단을 왜 얘기하냐면 이 두 마리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굉장히 강력한 힘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다음으로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뭔가 베헤묵과 리워야단 같은 어떤 혼돈의 세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혼돈의 세력이 있더라도 우주가 혼돈스러우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인생에 고난이 왔는데 네 인생에 고난이 왔다고 이 온 우주가 혼돈스럽고 하나님 나라가 망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헤묵과 리워야단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고 내 주권 아래에 있지 않느냐 이 말은 네 인생에 뭔가 대단하고 야 이거 있으면 진짜 우리 죽는 거 아니야 그래도 그 혼돈의 세력 때문에 네 세계가 망하고 나의 생애가 망하고 이 창조 생애가 망하지 않는다 왜? 그것 역시 나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이제 이게 베헤묵의 상상그림이고 리워야단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설명하고 욕이고 새 친구가 엎드려 있죠 그리고 욕의 아내가 아마 그래서 여기도 보면 욕의 아내가 끝까지 있는 걸수록 이제 그림이 이렇게 장색이래요 욕이 이 장을 설명하는 부분이죠 자 그랬더니 욕이 두 번째 대답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두 번째 대답을 해요 첫 번째 완전히 그냥 일단 압도당했는데 하나님의 설명 앞에 이제는 진짜로 예전에는 하나님을 간접 경험했다면 제가 이제 직접 이렇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여러분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네가 나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나는 만족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에 대해서 알아들었다고? 노! 나는 너를 확실하게 나를 경험시켜 버릴 거야 왜? 너는 내 아들이니까 이게 40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거두어들이고는 무슨 말이냐면 취소하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했던 그 모든 얘기들 하나님 내가 진짜 뭔 모르고 얘기했습니다 그걸 취소하는 거고요 회개하다 회개하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깨달았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티끌과 제 가운데서 내가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내가 나의 무지함 가운데 모든 걸 다 판단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왜 일이 이렇게 안 되고 있습니까? 라고 했던 이 재단했던 것들을 내가 취소합니다 취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저는 이 욕기 40장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인생 수명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이 결국은 여러분 몇 살까지 살아요? 몇 살까지 사는지는 다 다르지만 그 인생의 수명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제는 주를 배움나이다 이 순간까지 참고 기다려주시는 시간 같아요 바로 안 데려가시고 죄 지을 때마다 바로 때려가지고 천국 안 데려가시고 여러분 이렇게 수명의 시간을 하루하루 주시는 건 뭐예요? 주시는 나에게는 굉장히 욕기의 고통의 시간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다려주시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아 내가 만약에 79살까지 산다 말이 씨될 수 있으니까 100살까지 산다 100살까지 산다 라고 했으면 이건 하나님께서 내가 이 100살의 시간 동안 기다려주시는 내가 결국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 크신 하나님을 맨날 귀로 듣는 내가 이제는 내가 직접 눈으로 보는 그 시간까지 참아주시는 시간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40장이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목사님 이제 끝까지 다 왔는데 다 알겠는데 결말이 익으면 그럼 저는 이제 도대체 몇 장 남은 거예요? 죽겠네 나 그럼 집에 가면 여전히 욕기 한 12장 가고 있는 거 13장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얼굴이 다 죽어나가시는 얼굴인 거예요 오늘도 힘들고 내일도 힘들고 죽겠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는 죽어나간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게 자녀의 자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4장 5장 6장 30장 40장 해나가는 이게 뭐예요? 결국 지금 마귀와의 싸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과의 믿음 싸움이잖아요 이 씨름을 누가 해요?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과 이 씨름을 하는 걸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여러분의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뭔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들고 못하겠다고 했다가 또 돌아섰다가 에이 또 회개하고 왔다가 또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하는 이 모든 걸 지금 하나님이 다 받아주고 계신 거예요 왜? 지금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동급으로 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지금 하루하루 씨름에 가시는데 이 씨름이 여러분 굉장히 고달프실 거예요 죽어 나간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게 성도의 영광이에요 누가 감히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하고 대들고 하나님 이러실 수 있냐고 때로는 막 삿대질하면서 했다가 또 나중에 회개하고 누가 이래요 자녀만 이러는 거예요 자녀만 그래서요 제가 이걸 딱 읽는 순간 생각나는 말씀 창세기 32장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미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게 어디 나오는 말씀이에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하고 이제 막 씨름하는 거잖아요 죽겠는 거죠 형님이 죽이려고 오는데 씨름을 하고 있어요 씨름을 했는데 여러분 읽어보면 야곱이 이긴 싸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팍 때려가지고 나중에는 쫄뜩거리면서 나오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너는 나랑 씨름했고 너는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름 돋지 않나요? 내가 지금 욕기 40장까지 가고 있는 이 시간들에 대해서 나는 이 씨름을 마치 야곱이 야복강까지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나는 지는 것 같아요 맨날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도 때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겨루고 있는 여러분을 너 이겼어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고 안 할 거야 이스라엘이라고 할 거야 너는 더 이상 작은 자가 아니야 너는 큰 자야 너는 중요해 욕은 나는 맨날 맞고 맨날 쥐 터지고 나는 하나님이 답도 안 주시고 뭐냐 이게 뭐냐 인생이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러고 있는 이 자리가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고 있는 자리야 너는 크고 너는 중요하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는 너는 누구냐 크신 하나님 앞에 압도당해야 정상이죠 입 가리고 아무 말도 못합니다 이래야 되는 난데 지금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씨름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나랑 씨름해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겁니다 나는 너를 이렇게 대접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물을 보여주세요 욕하고 시간이 좀 됐는데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걸 봐라 네가 어디 있었냐 이걸 봐라 네가 어디 있었냐 그러잖아요 왜 욕을 데리고 창조때 뭘 했는지를 계속 물어봐요 사실은 욕도 창조물이잖아요 너 저기가 서있어 같이 대답해 이래야 되는데 욕을 데리고 창조세계 때 뭐 했는지 너 말해봐봐 너 말해봐봐 이게 뭐예요 지금 위치가 창조물인데 단지 피조물의 위치가 아니죠 하나님하고 같이 서가지고 창조세계를 보면서 얘기해 주시는 거잖아요 지금 뭐예요 아들인 거예요 아들 지금 한편으로는 막 압도시키면서 너 말할 수 있어? 네가 알 수 있어? 하지만 이게 뭔가 이렇게 남의 집에 막 구중하는 게 아니라 아들 아들 봐봐 네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네가 이렇게 크고 중요한 사람인데 네가 이렇게 크다라는 거야 그걸 계속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질문인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고통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는 오늘도 무너진 다리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다리가 무너집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아직도 무너지지 않는 그 다리는 누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안 무너진 거예요 무너진 다리 하나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의 울타리를 거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전히 서 있는 다리에서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울타리를 거두시면 서 있을 다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리 하나 무너지면 하나님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데 그 다리는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서 다리 무너지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 죄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은 천국이 아니에요 여기서 천국의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지금 전쟁터예요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고소하고 있어요 다 가져가면 누가 하나님을 경애할 겁니까? 라고 묻고 있는 전쟁터예요 전쟁터 고통이 어디서 옵니까? 여기가 이 믿음의 싸움장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설령 그게 고통으로 와도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꿀 수 있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장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꿔요?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게 하나님의 특기라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없을 거라고 그랬습니까?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고난이 없을 거다가 아니라 그 고난을 내가 선으로 바꾸어주마 이게 약속이에요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거야 그러나 그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줄 거야 이게 약속이에요 40장 내내 욕을 붙으셔서 욕의 아내의 소원처럼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랬을 때 그래 네 말이 맞다고 혀 확 깨물고 안 죽은 게 욕이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계셨던 겁니까? 붙잡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성도의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이 시간에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리라 안개가 날 가리워 그러나 눈을 들어 보면 하나님은 계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아주 노련한 나이 많은 악마 삼촌이 이제 풋내기 이제 조카 악마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할 수 있는지 그 전술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재밌어요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아 끝내라는 거죠? 죄송해요 원래 이 큐티 강좌 들어오신 분은 다 익숙한데 오늘 처음 오신 분은 막 그러실 거예요 금방 끝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악마 삼촌이 이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이 조카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대의가 우리는 악마들이에요 우리의 대의가 가장 큰 위험에 처할 때가 있다 막 이것저것을 막 시켜요 이렇게 하면 망하게 할 수 있고 저렇게 망하게 할 수 있고 그런데 진짜 우리에게 위험이 올 때가 있어 한 인간이 우리의 원수 원수는 하나님입니다 악마 입장에서 쓴 거니까 한 인간이 우리의 원수의 뜻을 행할 의욕이 없는 중에도 의지를 보이며 그의 흔적이 다 사라져 보이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흔적이 사라져 보이는데도 우주를 올려다보면서 그에게 하나님에게 왜 자기를 버렸는지 따지면서도 여전히 순종할 때 그때가 악마의 나라가 마기 나라가 가장 큰 위험에 빠질 때라는 거죠 욕계에서 마기가 왜 두 번이나 흔들리는지 아시겠어요? 지금 자기 나라가 흔들리고 있는 거죠 이게 성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능력은 이 땅에서 로또 당첨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능력은 여기 있어요 왜 나를 버리셨어요 하나님 그러면서도 여전히 순종하는데 망이 한번 파먹이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의 끝은 영광스러울 겁니다 영광스러울 주의로 믿으십니까? 제롤드 시처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보면요 제롤드 시처가요 목사님이고 신학자인데 교통사고로 3대가 망해요 죽어요 자기 어머니 아내 막내딸이 음주 트럭 기사 때문에 부딪혀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패닉이 온 거예요 3대가 죽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책이 하나님 앞에서 울다예요 한 번 목사님이 설명하신 적이 있죠 그리고 한 몇십 년이 지나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새로 썼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살았나 그 뒤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 아들 막내 아들 데이빗이 여덟 살입니다 차를 타고 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아빠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엄마가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실까요? 아이가 불쑥 물었다 나는 잠시 생각이 잠겼다 잘 모르겠구나 데이빗 어쩌면 보고 계실 거야 그건 왜 묻니? 어떻게 그런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천국은 행복만 가득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슬픈 우리를 어떻게 참아 보실 수 있을까요? 우린 너무 죽겠는데 천국은 너무 행복하다고 하니까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이 아이가 굉장히 고차원적으로 물은 거죠 한참을 고민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린다 이제 아내 이름입니다 린다는 천국에서 자기 생각이에요 천국에서 우리의 고통을 볼 수 있을까?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그녀는 견딜 수 있을까? 이었고 나는 이렇게 말했다 엄마가 우리를 보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엄마는 결과까지 포함해서 이야기 전체를 본단다 그런데 그 결과가 엄마한테는 아름답거든 좋은 이야기가 될 거야 데이빗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너희가 요베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극률이 여기시는 이신이라 아멘이십니까? 요베의 인내를 들었고 야구버서 신약에서 말합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여러분의 끝은 좋을 겁니다 이 말을 현재 고난을 통과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로 말씀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녀를 가슴에 묻고 아파하시는 우리 가족들에게 매년 4월마다 눈물로 시간 보내실 우리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끝이 좋을 거라고 그리고 좋은 이야기가 될 거라고 주님의 위로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하나님 내가 수용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도 나는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 신뢰하면서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끝은 좋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끝은 영광스러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는 살아계시고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고 주는 영원히 자비하시고 극률이 많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욕기를 어떻게 읽어나가야 될지 궁금해서 나온 그리고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몰라서 주님 앞에 나온 당신의 자녀들을 주여 위로하시고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돌아가는 그 마음속에 성령님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내 아들아 그러니 너는 작다고 말하지 마라 너는 야곱이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너는 나와 교류하고 이긴 자야 그러니까 너는 작지 않아 이 실험 잘 통과하자 이 끝은 좋을 거야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귀한 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잘 보내시고요 8월달은 없습니다 8월달도 계속 욕기거든요 그래서 잘 통과하십시오 우리 9월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